자, 자! 자! 괜찮네 더 해도 되겠네 네? 괜찮습니다 자, 오늘 코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쇼 오늘 공설... 어... 공설... 종합운동장에서 필봉산 정상을 목표로 갔다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보통 어느정도? 시간은 그냥 리커버리로 1시간 정도 잡고 가겠습니다 또 11시 정도에 밥 먹고 해안도로 있잖아요 거기 뛴 거 무슨 회사에서? 거기가 그거 아니야? 필봉산 오르막 근데 저기가 진짜 높잖아요, 우리 출발 5분에... 이걸 계속... 짚고 싶은데... 이제... 얼마나... 살짝 내리나... 자, 내려가고 다시... 오르막... 진 오르막... 진 오르막... 네 그럼 여기... 한 15분 정도에 공부 안쪽으로 가야 되는데... 한번 휘파 할 수 없었네요 한 번에 가죠 한 번에 불타는 걸 보세요 콜라 10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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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차가 날들어 랩니르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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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후 후 아 안쉬고 저희는 이제 내려가고 있겠습니다 한 올라가는데 20분 걸리나요? 20분은 좀 안걸린거같아요 아 좋네. 필봉산 이게 좋네요 이게 쉬는 시간 없이 필봉선을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와서 다시 종합운동장으로 40 몇 분 걸렸네요? 한 50분 걸릴 것 같아요 딱 좋네 먼저 종합운동장을 런지로 돌고 있겠습니다 자 51분정도 6키로 필봉선 달리기하고 오산천 입성 종합운동장 런지를 400미터만 돌도록 하겠습니다 400미터만이라고요? 후 후 후 후 후 나도 시간 좀 언제 출근이야? 네? 어 오늘 퇴근했어 내일까지 쉬어 아 그럼 괜찮네 더 해도 되겠네 나는 내일 출근 난 내일 출근 괜찮습니다 런지 런지 아 재밌다 이렇게 런지를 마지막 스포츠 마지막 스포츠 자 바로바로 마지막 자 마지막은 달려오세요 마지막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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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와 한바퀴 400미터 한 20분정도 걸리네 18분 천천히 해서 와 한시간 10분정도 했네 트랙 러닝으로 해서 필봉산까지 한 1키로도 안걸리잖아요 1키로 1키로 러닝하고 필봉산 어피 안쉬고 한 45분 와서 런지 한 20분정도 하면 총 1시간 반 정도 잡고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아 배고파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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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 당